제1야당 대표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 국회는 종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내 회의로 분주했고, 각각 가결과 부결을 호소하는 물밑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되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대신 박주민 의원이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동은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이 길어지자 의원석에서 고성과 항의가 터져나오며 10여 분간 소란히 지속됐습니다.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할 임무가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은 경청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좀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고맙으십시오. 표결엔 이 대표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미국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빼고 출석 가능한 의원 295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67명 중 최소 29명 이상이 찬성이나 무효, 기권표를 던진 겁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현실이 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가결 결과가 나오자 손가락으로 신호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부결을 기대하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결과를 접하고 눈물을 흘리거나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기대를 걸어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작전을 나름대로 세운 거고 작전이요? 민주당 의원들이 휘말려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45분짜리 원고를 가지고 와서 본인이 원할 때 퍼즐을 하고 고성들은 계속 오고 있었는데 본인이 강조하는지에 멈췄다가 국회의장이 계속 진행하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앉아서 쳐다보고 또 십이건은 말을 하고 사람들의 격응된 반응을 끌어내고 했던 것이 자 봐라 이것이 민주당의 실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싸우는 자세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보고한다는 자세로 일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건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세 번이에요. 제가 세 해봤거든요. 세 번. 그러니까 의장이 딱 하고 그럼 증거 부분을 이겨야 되는데 난 계속 그게 듣고 싶었거든. 뭘 갖고. 이거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증거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뭐라고 하냐면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 의도적으로 지금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막 격앙시키는 것들을 보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홀딱 넘어가는 거고 뻔히 아는데 넘어가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공천받아야 되거든요. 난 그 소리가 소리 박박 지르는 게 저 공천 주세요 하고 외치는 소리도 들리더라고.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